지금부터 두 팀을 나눠서 릴레이 파페 경기를 할 거야. 이거 내기 뭡니까? 저녁밤 늦게 먹기입니까? 진흥팀.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커피 이백 잔. 커피. 200 잔. 전력으로 한다. 제메있다. 승희야, 승희야! 좋다, 좋다! 라인! 라인! 오! 본인이 해야 돼! 형이야, 저거 먹어! 밥 하나 먹어! 1 됐죠? 나이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레드 54! 돌로 51! 레드 팀 승리입니다! 어쨌든 내기를 했으니까 블루 팀에서 누가 커피를 좀 사야 될지 이거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니까 투표로 아름답게 나눠 내는 게 아저씨 그거 시험적이니까 우리 지금 정의한 아 근데 저는 카드를 안 갖고 왔어요 요즘에 핸드폰 다 빼가지고 계좌이잖아 안 가면 손래 가위 가위 보! 야, 너무 좋아한다 진짜 너무 좋아한다 진짜 딱 봐도 도연이다 자, 안내면 손래 가위 가위 보! 야, 둘이 둘이 야, 지금이라도 말해 지금이라도 야, 지금이라도 그리 묵신! 묵신 빠이! 묵신 빠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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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이걸로 사가자 이걸로, 이걸로 가위바위보 아니, 근데 얼음컵이 없어 그럼 아이스크림 살까? 얼음컵이 없대요 쭈쭈바 어, 쭈쭈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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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와인 한잔하면 되나? 셀링해도 돼? 셀링 봉투도 주세요 얼마나? 20만 원 정도 어? 벌써? 아니, 누가 젤리를 이렇게 많이 샀어 미안해, 미안해 뭐? 미안해 아, 진짜 정말 하리보 좋아할 나이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많이 먹나? 사람들이 왔네, 배달, 배달치고 왔네 틈은? 아, 지금 피지컬러, 지금 아이고 아이고, 먹으려고 아이고, 나 잘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내가 수박과 먹자고 커피 다 팔렸대 일단 난 메로나 메로나 내가 골랐어 내가 먹을 거야 야, 내가 저기서 영수증을 주었는데 이거 공유로 해야 되나 말아 아, 종진이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할인도 받았어 할인도 받았어 뭐야? 내가 봤을 때 할인만 골라 집었어 얼마라고? 20만 원 넘었다고? 네? 응? 부가세 포함! 봉투값 포함! 35,000원 야, 그래도 종진이한테 잘 먹겠다고 박수 한 번 쳐주자 잘 먹을게요 종진이 잘 먹을게 어우,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도 먹었겠다 들어가서 빡세게 한 번 해봅시다 네! 박수 파이팅! 종진아 잘 먹었다 종진아 영수증 나한테 있다 종진아! 다 나이!